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세요. 우리 문주란 선배님 목소리하고 그렇죠. 복사해요. 문주란 씨 모창대회도 참가를 하셨었대요. 공항의 이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. 공항의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 죄송합니다. 어때요? 지금 문주란 씨 노래를 했는데 어떠세요? 아니 문주란 씨 노래하니까 더 듣기가 좋고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배우신 노래보다 그렇죠? 네네. 우리 지금 진비룡 씨 막 와 하고 놀랐어요.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. 아니 저 잠깐만요. 김연자 나왔어요. 왜? 아니 저 배우신 노래보다 문주란 씨 노래가 어울린다.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그래요? 저 왜 그 노래를... 내가 그 노래가 그렇게 느낀다니까. 왜 그렇게... 왜 심사평이는 하는... 아니 지금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둘이서 양쪽에서 그래? 어떻습니까? 심사평. 문주란 씨 노래 어떠셨어요? 저보고 지금 저한테는 저 못 들었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제가 심사평을... 좀 이렇게... 쏘느냐고... 네... 뭐 적느냐고... 다른 사람들은 굳이 적지 않아도 다 이렇게 잘 알아서 하시는데 꼭 굳이 적는 이유는... 꼬꼬만 우리 유현석 씨는 다 적어서... 적는 이유는?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주... 그럼요. 제가 저 나름대로 그냥 좋게 이렇게 평을 해드리고 싶어서... 그렇습니까? 저런 분한테 우리 모두가 참 멋있다,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진짜 심사스코에서 지금 적고 있었습니다. 유현석 씨 말대로 아름답다, 멋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멋진 무대를 선보인... 과연 우리 정명식 씨의 별은 몇 개일지 보겠습니다. 네 개에서 아쉽게 끝났네요. 아... 우리 정명식 씨가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안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딱 느낌에. 아, 저기... 모자 서신... 아, 저 눌렀어요. 강민주 씨도 눌렀고요. 네, 저 눌렀어요. 다른 분 또, 어떤 분? 진성... 진성 씨. 네. 아, 저, 저도 눌렀어요. 계속 물어보자고, 또 누가 안 눌렀을 것 같아. 진민이 형님? 아니요, 정명식 씨. 네. 제가 이렇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쫙 보면서 노래도 잘하시지만 저희 실버 아이 TV에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왜요? 너무 모습이 저희 실버 아이 TV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. 잠깐만, 진미락 씨 실버 아이 TV 무슨 대표님입니까? 아니요.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? 아니, 너무 자태가 너무 고우시고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를 떠나서라도 정말 이렇게 중후하게 우아하게 앉으셔서 무언가를 진행하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그거를... 그걸... 안 눌렀죠? 저는 사실 지금 별이 하나가 안 눌러져 있는데 저 개의치 마세요. 저는 분명히 결승의 가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리고 얼마나 목소리가 진짜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매력이 넘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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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철 넘쳐요, 진짜. 저는 다음 무대가 기대됩니다. 기대가 된다고요? 다음 무대는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시면 문주란 씨 노래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 자, 훌륭하게 자녀분을 잘 키우셨고 또 제2의 인생을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나오신 정명식 씨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